안녕하세요. 다육이랑 식물이랑입니다. 구독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치흥시 거머동에 있는 무지개 다육에 방문을 했습니다. 국민이 군생들 신상 입고가 많이 되어서 오늘 이 아이들을 영상에 담아보려고 하는데요. 다육이들이 진짜 예쁘고요. 밥이 풍성한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새로 데리고 온 아이 여기 이름 보여드릴게요. 스노우 반이라고 합니다. 유아이 2,000원이래요. 박스에 그대로 있어요. 입고된 아이 하나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입장 떨어질까봐 조심스럽게 하나 뽑아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통통하죠? 아주 뽀얗게 분을 입고 있어요. 아가도 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들 외도자리도 있고요. 아가 물지 않은 아이들도 있어요. 여기도 아가를 물었네요. 여기 있는 아이들 스노우 반이 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핑클로비 가겠습니다. 핑클로비 2,000원이에요. 이렇게 얼굴이 많아요. 자주색으로 물이 이렇게 예쁘게 들었어요. 여기 있는 아이들 핑클로비 2,000원에 올려드립니다. 파랑새 2,000원이에요. 파랑새 이렇게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들 2,000원씩 올려드립니다. 옆으로 갈게요. 여기 레드콘이 있네요. 레드콘은 4,000원이라고 합니다. 레드콘 이렇게 생겼어요. 유아이가 4,000원이래요. 가격 진짜 저렴합니다. 레드콘 4,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진짜 예쁘죠? 와 입장 끝에 너무 예뻐요. 자 이렇게 생긴 아이들 유아이도 2,000원이래요. 와 진짜 예쁘죠? 자 이렇게 자 예쁜 아이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빨간 포트분이 꽉 차 있어요. 요거 손톱 끝에 요 색감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자 이런 아이들 2,000원씩 올려드립니다. 와 이쪽에 요아이 보여드릴게요. 이름 찾아가겠습니다. 와 올리비아라고 합니다. 올리비아 2,000원이에요. 밥이 이렇게 풍성해요. 자 얼굴 3도 하는 아이들 3도 4도 해요. 자 이렇게 풍성하고 예뻐요. 요런 아이들 올리비아 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이쪽에 문페어리 2,000원입니다. 문페어리 진짜 색감 예쁘죠? 조금 작은 사이즈로 보여드릴게요. 작은 사이즈도 요렇게 생겼어요. 빨간 포트가 꽉 찼어요. 요기에 쫀득쫀득한 아이 레드베리 레드베리 2,000원이래요. 요거 좀 보세요. 진짜 너무 예쁘죠? 젤리처럼 생겼어. 어쩌면 요렇게 예쁘죠? 요거 좀 봐. 너무 예쁜 아이입니다. 레드베리 2,000원이고요. 자 요아이는 풍옥입니다. 자 풍옥 요런 아이들 2,000원씩 올려드릴게요. 풍옥입니다. 왁스 가겠습니다. 왁스가 요렇게 생겼어요. 자 요거 왁스 진짜 예쁘죠? 2,000원입니다. 왁스 와 요렇게 생긴 아이들이 2,000원이에요. 빨간 포트에 꽉 찼어요. 요런 아이들이 2,000원이라고 합니다. 진짜 예쁘죠? 가격 진짜 저렴한 아이들이에요. 와 요쪽에 있는 아이는 레이디 핑거 레이디 핑거라고 합니다. 와 요 색감 좀 보세요. 하나 들어 보일게요. 요렇게 생겼어요. 입장끈 너무 예쁘죠? 빨간 포트 분이 꽉 찼어요. 자 이렇게 풍성한 아이 요런 아이들 다 2,000원씩 올려드립니다. 레이디 핑거입니다. 와 여기에 요 아이들 매빈아입니다. 매빈아 2,000원이에요. 와 진짜 사이즈 좋아요. 얼굴 좀 보세요. 요렇게 많아요. 자 요렇게 생긴 아이들 매빈아 2,000원씩 올려드립니다. 와 요쪽에 있는 아이들은 시크릿입니다. 시크릿 자 시크릿 자 요아이는 누구죠? 에 요아이도 시크릿입니다. 2,000원에 올려드려요. 시크릿입니다. 자 요쪽으로 갈게요. 요기 먼노 요런 아이들 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여기는 피치스 앤 크림 자 요런 아이들 피치스 앤 크림입니다. 자 꽃처럼 생겼어요. 진짜 예쁘죠? 자 요런 아이들이 2,000원이래요. 와 진짜 가격 좋아요. 자 2,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어우 방울방울 예뻐요. 이름도 예뻐요. 너는 청옥이로구나. 와 진짜 요거 좀 봐. 동글동글하게 아주 다닥다닥 붙어있어요. 자 요기 있는 아이들 2,000원씩 올려드립니다. 자 2,000원이에요. 와 요기 있는 아이는 멕시코 멕시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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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아 이름이 뭐죠? 아이고 어려워요. 자 요런 아이 자 2,000원입니다. 와 이거 빨개가지고 어떻게 들어 올릴 수도 없네. 어머 이거 어떡해. 자 요렇게 요런 기본 포트 작은 아이 요런 데 심어져 있어요. 자 요런 아이들 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칸칸 와 이거 좀 보세요. 이 아이가 만원이래요. 와 이거 진짜 카메라에 들어가지도 않네. 엄청 자 멀리 해볼게요. 와 이거 좀 봐. 여기 프릴 좀 보세요. 이거 이렇게 생겼어. 만원짜리가 와 진짜 대단하다. 엄청나요. 여기 프릴이 너무 꼬불꼬불해가지고 어우 진짜 너무 예쁘죠. 요아이가 만원이래요. 이렇게 큰 칸칸 만원에 보셨나요? 목지라가 이렇게 건강해요. 자 요아이 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와 요쪽에 있는 아이는 연봉입니다. 연봉 2,000원이에요. 와 이렇게 생겼어요. 2두 얼굴 하고 있고요. 요기 있는 아이는 3두 자 요아이는 외두짜리 자 외두짜리는 얼굴이 이렇게 크고요. 요기 3두짜리 요런 아이들 자 한번 구매해서 키워보세요. 진짜 예쁘죠. 와 진짜 생파란 아이도 너무 예뻐요. 와 요기 있는 아이들은 네티지아입니다. 네티지아 2,000원이에요. 자 여기 얼굴 둘, 넷, 여섯 자 육두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기 집시 담아보겠습니다. 자 얼굴 요렇게 자 요거 한몸이에요. 자 얼굴 요렇게 몇두죠? 오두 하는 아이 자 요기 좀 큰아이 있고요. 자 요아이 6,000원입니다. 여기는 머니메이커 금 머니메이커 금입니다. 요런 아이들 만원이에요. 요렇게 생겼어요. 아주 어우 진짜 밥이 많아요. 입장 끝에는 이렇게 핑크색으로 살짝 라인을 그렸습니다. 진주 목걸이입니다. 진주 목걸이 2,000원에 올려드려요. 자 요기 하나만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생겼어요. 입장이 통통하게 생겼어요. 밥이 꽉 차있습니다. 자 요런 아이들 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불이 났어요. 불이 났어. 진짜 빨갛고 예쁘죠. 화재예요. 화재. 어우 진짜 요기는 요렇게 연두색으로 요렇게 됐어요. 자 요기 어 진짜 예쁘죠. 요기 있는 아이도 있고 또 요기에 요렇게 새빨간 아이도 있어요. 자 이렇게 풍성해요. 얼굴이 진짜 요런 아이들 진짜 화분에 심으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가격도 2,000원입니다. 요런게 자 4도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요렇게 뺄족뺄족 하고요. 아우 빨순이에요. 빨순이 자 화재 자 2,000원에 올려드리고요. 자 여기 프리티 있네요. 자 프리티 요렇게 생겼어요. 자 요아이도 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펜지 입니다. 펜지 요아이 물들면 핑크색으로 아주 예쁘게 물드는 아이예요. 와 요렇게 생겼습니다. 아우 진짜 예쁘죠. 2,000원짜리 진짜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요아이 2,000원에 올려드리고요. 자 요쪽에 조이수 조이수 클로스 조이수 클로스 2,000원인데요. 요기 입장이 되게 예뻐요. 자 입장 하나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아우 너무 귀엽고 앙증맞게 생겼죠. 자 요런 아이들 요기 조금 더 물든 아이가 있네요. 요아이 자 와 얼굴이 너무 앙증맞고 귀여워요. 깜찍이에요. 깜찍이 자 요아이들 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요쪽에 조금 파란 아이 네티지아 2,000원입니다. 아 네티지아 2,000원 얼굴이 요렇게 육두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와 요쪽에 있는 아이들은 백봉입니다. 백봉 백봉 2,000원이에요. 요렇게 통통하게 생겼어요. 와 입장이 널찍널찍하고 아주 건강하게 생겼어요. 단단하게 생겼어요. 요기 있는 아이들 2,000원씩 올려드립니다. 백봉입니다. 여기에 썬노주입니다. 썬노주 2,000원이에요. 여기에 이 썬노주는 꽃이 계속 핀대요. 계속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면서 이렇게 피는데요. 번식도 진짜 잘한대요. 요아이 요 꽃이 너무 귀엽죠. 빨간 포트분에 있는데 어머나 이렇게 이렇게 늘어져 있어요. 요런 아이들 꽃밭에다 심어도 아주 예쁠 것 같아요. 썬노주 2,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와 홍포도 가겠습니다. 홍포도가 이렇게 빨개졌어요. 요아이들 2,000원입니다. 홍포도 와 요아이들 2,000원 요렇게 생겼어요. 와 여기 아주 통통한 아이 자주색으로 물이 들었어요. 요렇게 통통해요. 요기 생겼어요. 아주 통실통실하게 생겼어요. 요렇게 건강합니다. 요런 아이들 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요기 있는 아이는 흑베리 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가격은 만원이라고 적혀있는데요. 진짜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여기 12cm 화분에 심어져 있는데 묵지 란은 이렇게 생겼어요. 요아이 한몸이에요. 와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사이즈가 좋아요. 요아이 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이쪽에 흑장미 요아이는 24,000원인데요. 여기 얼굴이 몇개죠? 와 여기 흑장미 요소개 요거 너무 예쁘죠. 색감 흑장미 돼서 요소개 새로 나오는 잎들이 너무 예뻐요. 요아이 진짜 예쁘죠? 요아이 제가 예뻐가지고 요아이 한번 찍어보는데요. 와 여기 진짜 대단해요. 엄청 큰 아이예요. 이름이 샤프트래요. 요아이는 10만원이라고 합니다. 여기 뒤쪽하고 앞쪽하고 색감이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 이거 어머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큰 화분에 심어져있는 아이예요. 자 요아이 10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샤프트 입니다. 자 요기 요아이도 10만원이에요. 와 여기에 창인데 립스틱 이예요. 요아이 2만원이라고 합니다. 립스틱 아우 진짜 건강해요. 색깔이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이렇게 15cm 합니다. 15cm 자 15cm 하는 립스틱 요아이 2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여기는 미국 원종 에보니 요아이는 3만원이라고 합니다. 아우 요렇게 아주 진한 자줏빛으로 물이 들었어요. 요아이 3만원입니다. 9cm 합니다. 9cm 9cm 하는 아이고요. 요기 있는 아이도 미국 원종 에보니 요아이도 3만원이라고 합니다. 요아이는 사이즈가 조금 크네요. 14cm 합니다. 14cm 요쪽에 블랙 사바스 요아이는 7만원 이라고 합니다. 요아이 사이즈는 11cm 하는 아이예요. 와 요기 있는 아이는 에보니 입니다. 에보니 자 에보니 6천원짜리 에보니 보셨나요? 와 여기 무지개 다육에 요아이들 다 6천원씩 드린대요. 와 요 손톱 끝 보세요. 진짜 예쁘죠? 너무너무 예뻐요. 요아이들 자 요런 아이들 6천원씩 올려드릴게요. 와 웬일이야 자 6천원씩 올려드리고요. 요기 와 요쪽에 아우 요아이는 또 꽃도 폈네요. 펀킨 입니다. 펀킨 자 요기 있는 요아이 2천원씩 올려드릴게요. 와 요거 좀 봐. 요 꽃핀 아이와 요거 데려가세요. 요 꽃만 봐도 와 2천원어치는 보그도 남을 것 같아요. 진짜 예쁘죠? 자 요런 아이들도 2천원이에요. 꼽힌 아이들 자 2천원씩 올려드릴게요. 펀킨 입니다. 자 여기에 티피 입니다. 티피 진짜 예쁘죠? 아주 깨끗하게 맑은색을 하고 있어요. 자 요아이들 2천원씩 올려드립니다. 티피 입니다. 와 여기 2천원짜리가 사이즈가 이렇게 좋고요. 물량이 이렇게 많습니다. 자 요런 아이들 2천원씩 올려드릴게요. 이예요.